네 안녕하세요 한스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 미래엔 수학 교과서 274쪽에 8분부터 풀이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단어 스마일을 이루는 5개의 알파벳을 모두 이용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여기 5개에요 5개 예 알파벳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 수는 5팩 그냥 이렇게 말을 해도 되긴 되는데 또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그러니까 일렬로 5개를 나열할 거에요 중학교에 했던 스타일대로 하자면은 5개의 S, M, I, 그 다음에 L, E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경우의 수가 이 5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5죠 5 맞죠 이거 선택하고 두번째거 선택하고 세번째거 선택하고 네번째거 선택하고 접속사가 end니까 다 곱하기로 되어있고 첫번째 녀석을 만약에 여기 S를 써서 적었다 그러면 두번째는 4개니까 여기서 썼고 그 다음에 3개 썼고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1개 그래서 얘가 5팩이 되는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음이 양 끝에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는데 모음이 자 누구죠 여기 나와있는 I와 E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 I를 넣고 여기다가 E를 넣고 그 다음에 SML을 가운데다가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3팩입니다 3팩 맞죠 3팩이에요 3팩인데 I랑 E 이렇게 놔둬도 되고 또는 E와 I를 놔둘 수도 있죠 여기 E와 I 그래서 이 3팩이 몇개 두개니깐 곱하기 2다 그래서 6이 12가 정답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2번 문제의 정답은요 어때요 쉽죠 자 이어서 5팩은 참고로 5 4 3 2 1을 곱한 값 120입니다 자 이어서 9번 자 이어 달리기를 참가한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다음을 구해라 남학생 4명을 서로 이웃하게 찰싹 붙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일렬로 세우는데 남자가 어떻게 남자가 만약에 ABCD 라고 합시다 ABCD 이렇게 이웃해서 붙어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학생을 ABCD E F G 그래서 총 몇 명이 있다 생각하고 4명이 있다 생각해서 얘를 4팩을 우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남학생들끼리 순서를 또 체인지 할 수 있으니까 곱하기 4팩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자 이해가 혹시나 잘 안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문제를 살짝 변형시켜서 풀어볼게요 만약에 남학생이 3명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해서 문제를 어떻게 바꾸었냐 남자가 만약에 3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ABC가 이웃하게 되어 있으면 요렇게 한 뭉치로 보고 여학생 하나 둘 셋 그래서 총 몇 명이 있다 4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4명을 일렬로 카운팅 한다라고 해서 4팩이고 그 다음에 남학생이 3명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서 그래서 순녀를 생각하면 여기다가 곱하기 3팩 이렇게 전체를 세우고 남학생들 세운다 해서 4팩 곱하기 3팩 만약에 남학생이 2명이다 라고 하면은 2명이다 라고 하면은 남학생이 2명이라 하면은 어떻게? 4팩 곱하기 2팩 요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이어서 2번 자 총 몇 명이에요? 7명이죠 7명 가운데 여학생을 양 끝에 세운대요 그래서 여학생을 빨간색으로 여기 여기 요렇게 표기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남녀의 구분이 없이 그냥 요렇게 다 검은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서 이제 이 말을 있잖아요 다시 한번 더 선생님이 풀어서 말을 해 볼게요 어떻게? 여학생 2명을 2명을 양 끝에 양 끝에 세우고 세우고 그 다음에 가운데 5명 나열 가운데 5명 나열 요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여학생 2명을 양 끝에 세운다 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자 여학생 3명 가운데 2명을 음 여기에 세울 거야 그러니까 여학생이 만약에 ABC가 여학생이라고 합시다 ABC가 그래서 여기 A고 여기가 B가 오는 요 상황이랑 여기 만약에 B가 오고 여기 A가 오는 상황이랑 같은 상황이에요? 다른 상황이에요? 다른 상황이죠? 첫 번째 A가 온 상황이랑 첫 번째 B가 온 상황이랑 다른 상황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생님 이제 학교에서 수업할 적에는 순열 이라고 하는 거와 조합의 결정적인 차이가 순열은 순 순수할 때 그 순이에요 그래서 얘는 순서성이 있다는 거에요 순서성이 순서성이 있고요 얘는 순서성이 없습니다 순서성이 있냐 없냐를 판독하는 방법이 A B 요렇게 있는 거랑 그 다음에 B A 요렇게 있는 게 어떻다? 글씨가 너무 굵다 다시 지워서 A B 순서성이 있다라는 거는 A B 그 다음에 B A 요렇게 나열된 게 다른 경우가 바로 순서성이 있다는 겁니다 순서성이 없다라는 거는 A B 요렇게 나열 하든 B A 요렇게 나열 하든 이 두 개 같은 사건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얘는 A B 또는 B A 요렇게 나열 했는 게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순열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자 세 명 가운데 두 명을 양 끝에 세우고 3 P 2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접속사가 세우고 엔드니까 곱하기 가운데 다섯 명 나열이니까 어떻게 가운데 다섯 명 나열이니까 얘는 그냥 5팩이죠 5팩 남녀 구분 없이 그냥 나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3 P 2가 얼마죠? 6이죠 6 그래서 6 곱하기 얼마? 6 곱하기 120 뭐 산수하는 거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720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자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어떤 방법이냐면은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요 3 P 2가 참고로 6인데 여자 두 명을 양 끝에 세운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여학생 세 명 중에서 두 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두 명을 뽑는다고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뽑는다고 두 명을 뽑는다는 것은 A B 요렇게 뽑든 B A 요렇게 뽑든 같은 상인 거잖아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말했어? 같은 상이 순서성이 없는 거 조합이니까 얘는 3 C 2겠네 맞죠? 세 명을 뽑고 요 두 자리에 요 두 자리에 일렬로 배치한다 배치하는 거잖아 배치니까 다시 어떻게 곱하기 2팩 요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게 참고로 누구와 같다? 3 P 2와 같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바로 permutation을 써도 되고 요렇게 생각해서 combination을 이용해서 permutation으로 변환하는 요 두 가지 다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